네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남해양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잘 지내고 계세요. 지금 이제 계약을 해서 한참 학교 생활을 바쁘게 보내야 될 시기인데 짜잔 3주의 계약 연기 그리고 너의 고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3주의 어떤 계약이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한테 바로 게시판을 통해서도 질문이 올라오고요. 선생님 인스타 DM으로도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지. 이게 3주간 갑자기 계약이 연기가 되어버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계획했던 부분들이 뭔가 이루어지지 진행되지 못할 것 같고 지금 이 시기에 나는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바로 브리아브리아 이렇게 퀘스트 촬영을 하고 있고요. 3주의 계약 연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은 해소를 시켜드려볼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이게 요즘 시국이 굉장히 불안불안하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원래 일주일 연기가 되었었는데 2주도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3월 학력평가가 일주일 연기를 했다라고 퀘스트 촬영을 했는데 그게 일주일이 아니라 더 늦어졌기 때문에 그 퀘스트 영상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날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3월 학력평가의 대비 자료는 선생님 공지사항에다가 거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3월 학평 자료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친구들은 선생님 어떤 공지사항에 가셔서 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돼요. 3주간 계약이 연기, 2주가 더 연기가 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발표된 시점에서는 23일에 계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4월 2일에 3월 학력평가를 보겠다라고 연기해놓은 상태예요. 이것도 오늘 시점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변동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다 모르죠. 그런데 여튼간 오늘 4월 2일로 연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궁금한 거, 지금 3주 계약이 연기가 되면서 어떤 학사 일정들이 조금 바뀔 수 있는지를 보시면 중간고사 언제 봐요, 선생님? 라고 나한테 질문하는데 중간고사 시험이 원래는 한 4월 중하순, 5월 초까지도 이렇게 시험을 봐요. 원래 그냥 정상적으로 3월 2일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3주간 계약이 늦어졌고 그러면 사실 차질이 있는 거잖아요, 진도 부분에. 그런데 4월 하순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마다 중간고사 시험 보는 날짜는 달라요. 그래서 몰라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갑자기 2주가 더 연기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도 계획을 세우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지금 멘붕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언제 중간고사를 실시할지 계획 수정을 할지 어떻게 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언제 중간고사 봐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이게 3월 23일에 계약을 하시면 또는 학교 홈페이지 같은, 본인 학교 홈페이지 같은 곳에 그렇게 학사 일정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을 했을 때 언제쯤 중간고사를 보겠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달라요. 여름방학 줄어든다. 방학 줄어드는 건 확실하죠. 왜 방학이 줄어드냐면 계약 일정을 이렇게 늦췄죠. 그거를 방학 일수에서 수업 일수가 모자라는데 방학 일수에서 빼겠다고 했기 때문에 방학이 줄어드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굉장히 빠르게 접한 어제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아까도 얘기했듯이 게시판 또 뒤에 질문을 하더라고 여름방학의 계획을 이렇게 내가 세워놓고 지금 학기를 시작하면서 딱딱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이 가고 있는데 여름방학이 거의 없어지는 것 같이 완전히 줄어들게 되면 나의 2학기의 계획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고민스럽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부랴부랴 급하게 이렇게 캐스트 촬영을 다시 하고 있는데 이리로 갈게요. 선생님의 생각, 고민의 해결의 어떤 답안 제시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3월 2일 날 계약을 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지금 학교 적응해야지 학교 막 수행평가도 있고 막 숙제도 있고 해서 엄청 바쁘게 보낼 시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학교를 안 가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늘어났거든. 집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한 기간을 어영부영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처럼 시간표대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못했다 하더라도 내일부터라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엄마 밥 줘. 밥 먹으시고 아침 식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스타트 9시 8시 몇 분부터 독서한다. 9시부터 스타트 수업시간 된다. 그럼 9시부터 딱 인강 들으시고 쉬는 시간 쉬고 그 다음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또 10시부터 또 다른 어떤 50분의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스케줄 시간표 학교 시간표를 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주 동안 학교 계약하기 전까지 나는 학교 다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몸을 트레이닝 시키고 그리고 학업 역시 비춰지지 않게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한 기간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되게 어영부영하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알차고 꽉 채우게 하루하루를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학교 다닐 때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름방학이 짧아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계획했던 진도를 진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획대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고 있었어. 여름방학에 계획이 있었어. 2학기 분량을 나는 학습하지 않았어. 그래서 2학기 분량의 수투라든지 아니면 뭐 수학하라든지 이런 분량을 지금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좀 나가는 거죠. 2학기 때 여름방학 때 나갈 것을 다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반 정도라도 내가 선행을 좀 3주 동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색 분필로 쓴 거 중요해요.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 내신 시험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 범위도 함께 병행해야 돼요. 이것만 진도를 빼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간고사를 언제 볼지 몰라요. 내가 계약을 딱 한 다음에 딱 두 달 후에 본다. 이런 게 원칙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중간고사를 빨리 볼 수 있지. 그럼 중간고사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 내 성적이 반영되는 그런 시험이잖아. 내신 성적은 대입에 반영이 되는 성적이니까 근데 그거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 하느냐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범위도 함께 챙기면서 내가 여름방학이 너무 걱정되면 여름방학의 부분도 지금 이렇게 시간표대로 생활하면서 진도를 빼보자.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국이 이게 되게 기분 좋게 3주 이렇게 해서 딱 시간을 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게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우리가 계약이 늦춰진 거죠. 이 기간에 여러분들 많이 불안해하거나 너무 우울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알차게 계획을 짜셔가지고 진도를 나가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제일 중요한 건 너희들 건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 잘 씻으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3주간을 좀 탄탄하게 남들보다 더 계획성 있게 이렇게 보내서 정말 계약을 했을 때 나는 정말 알찬 마음을 가지고서 나는 다 준비가 된 마음을 가지고서 계약을 해서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됐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되게 알찬 시간 보내시고요. 자료, 학평 자료 선생님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가서 다운받으실 분들은 다운받으시고 이 기간 우리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또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